첫 번째 맛은 일단 눈 화사실 사야죠 오늘 봐도 먼저 눈 화사실 사야죠 자 일단 또 국물 못 얻고자 버리플레이션 자기 타면 돼 그가 또 한 번만 더 연락 안 왔다 엄청 맛있어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 여러분 여기가 해장국집인데 반찬이 밑반찬도 맛있고 근데 여기 와사비장도 다 나오고 사다다 반찬도 잘 나오지 에이 어? 오케이 잠시만요 어허 힘낸다 치면 안 한다 자 해장국물을 묻어봅시다 버리프리 다시 사면돼 그가 다 상관없는 거 연애는 안 한다 반찬다 훨씬 무식하네 이게 어? 음 음 음 매물 Spiritual iiiiiiiiiiiiiiiis Sleep Jeans For brutal managing равinan 람 mostly 하n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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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iiiiiii inking 고기가 부드럽다 부드럽고 범프리카 보리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쥬 아 우리 보리가 좋은 부분은 화이팅이야 좋아해 어떻게 이게 뼈에서 이렇게 고기가 부드러울 수가 있죠? 와 스프레전북을 못하는 집 가면은 비린내 나고 고기 질기고 이거 보럽다 보드로와 숙얼 같아 숙얼 같아 숙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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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본에 아니에요 으흡 으음 자 이제 밥만 드세요 자 일단 먹어볼게요 콜라도 먹었대요 그거 밥도 안 한 번 드세요 아 그럼 이제 밥만 드세요 은근히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먹어야 돼 이제 안 됩니다 아, 그것이 문젠데 제 펀치 맞으면 일단 중환자 씨를 가야죠 오른손 이 두 개를 원투로 피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른받은 뭔지 알아? 원투로 가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